자 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서 우연히 버려진 무덤들을 발견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묻힌 것으로 보아 슬픈 역사에 연루된 비석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비석의 비분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유대인의 산이 된 것일까요? 여러 다른 제국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면 흥망성세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다스라히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어딘가 쓸쓸하고 덧없음이 인생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흘러간 시간은 침묵할 뿐입니다 추프칼레산은 바위산입니다 그래서인지 암벽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추프칼레산은 암벽등반가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산이랍니다 저한테 올라가보라니 그것도 저 높은 곳을 그럼 그렇죠 한눈에 전문가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빼시더니 저한테 해보라며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군데군데 이런 석회암으로 된 이루어진 절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절벽 암벽등반 밧줄이 있으니 걱정 없다는 말에 용기 내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번도 암벽을 타본 적이 없답니다 너무 무모한 도전일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가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오겠습니까? 이런 게 여행의 묘미죠 수도원으로 가는 길모 범상치 않은 동굴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수도순들이 기도를 했던 장소들로 천정하고 끄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이곳에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기도에 매진했을 겁니다 엄격하게 그지 없었을 수도원과 수도사들을 떠올리며 그들도 보았을 풍경을 마음에 담습니다 수도사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했습니다 이 수도원의 별칭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도 안드레이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닮았다고 붙여준 이름이랍니다 하지만 정식 이름은 우스펜스키 수도원 6세기경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벽을 직접 파고 창을 해서 창틀을 이렇게 박아 넣었네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조그만 것도 다 그런 형식으로 되었어요 수도원의 방들은 석회한 벽을 파서 만들었는데요 초기 기독교도들이 땅굴을 파서 만든 카타콤베와 많이 닮았습니다 기독교가 실태해진 시기에 어렵게 세워진 수도원이기 때문일까요? 권위보다는 겸허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보시면 계단이 일률적으로 똑바르지 않고 삐뚤빼뚤 약간 좀 간격도 다르고 보폭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쪽 문학권에서는 바보의 계단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상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올라가면서 그것들을 상념들을 정리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바보의 계단 덕분에 그동안 수많은 방문자들이 지혜를 얻어갔겠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건 수도원 벽에 새겨진 각기 다른 문양들입니다 우리의 진심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세요 우리의 마침부터 다른 문을 만드는 나라 나라의 문을 보육하는 나라 여기에 문을 지키는 나라의 문을emand phase 굉장히 host국에 이슈 Guerre 한국에서 조ord의 미국이 사랑인,에서요, 에듀ой, 아멘борот, 아멘бometers, 재회가, 뷰마, 뇌시아, 루시아, 롬시아, 너마 Johnson, 지우에서 서로 투하진 것입니다 아마도 분열되는 종교들을 화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드디어 츠프칼레산의 정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크림반도답게 산정상이 벌써 초록과 들꽃들로 가득합니다. 탁 트인 초원을 보니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사운드 뮤직비디오 찍은 것 같아요. 여기서 찍은 거 아닐까? 저쪽 건너편 보이는 비행은 아무리 험난한 곳이라도 어딘가에는 꼭 우리 사람들이 그 자연들을 극복하면서 자연과 함께 꼭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